드럼의 이은마룸님 이었습니다. 아까 저희 연주하기 전까지 다들 곡이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집갈때 택시비 달라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안 들여도 되겠네요. 테너의 김기범님 이었습니다. 테너의 김기범님 이었습니다. 다음 곡의 첫 솔로를 맡아주실 베이스의 지지윤님 이었습니다. 이제 피할 수 없어요.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이제 좀 아름다운 곡 하나 연주 드릴텐데요. 피아니스트 캐니컬클랜드의 찬스라는 예쁜 곡 들려 드리겠습니다. 찬스입니다. 네 다시 한번 방금 밴드 소개해드렸으니까 저희는 한 곡 연주하고 또 20분인가요? 20분 쉬었다가 또 2부 때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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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